그 새로운 경대의 와이프 말이야 이상하게 사람을 끄는 매력이 있어 새로운 교관 경우진 뇌의 부인이에요 어머 완전 제클린 케네디 같으네 우리 남편 교육대장 김진평 대령이에요 그때 잃어버리신 거예요 전 강아지 생각을 하루 종일 합니다 하루 종일이요 왜 이렇게 가슴이 뒤져 아니 어쩜 그렇게 맹랑한 게 있어요 당신은 아무것도 못 살 것 같아 숨을 모시겠어